19년도 중반부터 아니면 르노가 하도 엔진을 안까지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 토마타로 삼켰죠 르노는 내년에 정말 외로울거에요 혼자 쓰는 르노 근데 르노 참 대단한 회사 대단한 회사긴 해요 스포츠카 막 하나 안 맞는 회사가 이제 소원 참여한다는 자체가 엔진도 뭐 소형차 만드는 회사인데 소원 엔진 만들고 쓸 때도 없는 느낌 르노 자회사 중에서는 뭐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다이피 안온다 아 다이피 안온다 이거 컬리 이제 더이상 리방 없기 때문에 타이어랑 셋업 다 확인하고 타세요 더이상 리방 없어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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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랑 셋업 확인하시구요 한번 나가면 끝입니다 아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아니요 몇 번 나갈 수 있죠 아 그 저기 셋업 그쵸 셋업은 못 바꿔요 셋업 신중히 확인하세요 어 벌써 많이 남았네 오셔도 돼요 아 저 비올까봐 빨리 나왔어요 아 저 비올까봐 빨리 나왔어요 비예보 없잖아 아 그 예보가 날씨가 그니까 예 안좋으면 와요 그래서 미리 찍어주는게 천천합니다 마음이 사고만 나지 마라 나도 나가야지 아 근데 거두니까 귀가 안보인다 아 근데 거두니까 귀가 안보인다 이거만 나가면 엄마가 너는 더 나가네 아버지 오, 이 새끼들 퀄리 떼는데 왜 이래? 가, 가, 가. 아, 이 씨들이들. 아, 이 씨들. 아, 이 씨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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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드라이버도 있나보네 5잔인가? 5잔인가? 5컷? 5컷 아 이거는 잘렸다가 털어버린 옛날에 포스트지어 드라이버가 처음으로 에이아이들 방해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그래도 4등이네 그래도 4등이네 한입만 이기면 되지 뭐 한입만 이기면 되지 뭐 못찍고 고춧가루 6등이네 100도 3등이네 10도 1등이네 와 다들 사모 진지하다 좋았어 재밌네 확인 아 이제 차량 적응 끝났어 멀티 차량 아 근데 진짜 밝은 날씨하고 어두운 날씨 때는 도로가 잘 안보이네요 오 한님 3위야! 이야! 아! 저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실력이 아니었어 잘못 나왔어 쨍님 화이팅! 예 아 아 대박이다 우와 하랍님? 네 내일 휴대 하세요 아 내일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더쇼도 다시 재미 붙여갖고 핸들은 샀는데 핸들은 아직 한 번도 영역 안 해봤어 내일 한 번 연습 한 번 해보고 네 네 내일 연습 한 번 해보고 핸들로 오픈일로 하셔야 될건데요 아 자표님 22.6 어 럭키님 왜 이렇게 실력 발휘가 안 나오시지? 타트에서 한 번 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번 2번 4번 2번 3번 3번 1번 4번 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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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나있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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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T엔치앱에 그거 있으믄 좋겠어요 레이더 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정답 전 두번째 나갑니다 징검 홍보 그리고 타이어가 하나 더 늘은 것 같아요 연수 타이어가 보통 밸런스를 하면 소프트가 6개였는데 7개로 나오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고추장 와, 배님 축하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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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달리고 있어요 저, 저 30개 수 моela bersniper 물을 한쪽으로 수 tava migran 도 West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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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한 입은 나한테 안 된다니까. 선생님, 어떻게 가세요? 아, 왜 배가 아프지? 2만씩 인벨이 붙었어. 아니죠, 아, 통화 드리려고 했지. 뭔가 절여 줄 거였어, 그래. 그래서 차단이라는 절여. 근데 라인 님이 왜 안 보이지? 아, 저, 저 사고 났습니다. 아유. 아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페르티만요? 네네. 그냥 붙은 후에 백 sul이 아저씨에 빠지면 Chop10산 I 새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 뒤에 오시길래 방해 안 하려고 해요. 멈추시면 안 돼요. 아... 저 저 패널티 받아는 게 있어요. 아, 아직 팔은 떠요. 아니 안 받아서요? 네. 아,asti잖아요. 아테? 아, drills다. 죄송합니다. 잘 끝나고 이제 Clark5P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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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타트 때 오버테이크 버튼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스타트 때 바로 쓰시면 안 되고요. 3,4단 갔을 때 쓰셔야 돼요. 언제 쓰라고요? 3,4단 쯤 갔을 때 쓰셔야 돼요. 4,4단 쯤 갔을 때? 출력이 워낙 세서요. 오버테이크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코너 때는 끄시는 게 좋아요. 코너마다. 어휴 한 얘기랑 0.53 차이나네. 그거 오버테이크가 ERS인가요? ERS를 자동을 ON으로 놓으면 오버테이크를 사용 못하고요. 오프로 놔야지 오버테이크 키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연습격기 때 해보니까 제가 혼자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1등으로 달려서 얘가 절약을 한 건지 제대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한번 ERS도 자동으로 놓고 한번 타보려고. 그러면 이게 장점이 진짜 운전에만 집중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한념은 이길 것 같아. 아니 듣기 좀 짜증나려고 해요. 아니 그냥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도 계속 하니까 좀 짜증이 나려고 해요. 알겠어요. 아 이게 스타트인이랑 포인트까지도 나오네. 원래 19에 이게 있었나? 1분 34초 남았네요. 아 자피님은 진짜 잘한다. 네 급이 틀려요. 네 급이 틀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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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생내시고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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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전 지금 마지막 회비니까 좀 맛있게 왔다고 했죠? 아니 이미 돌았잖아! 뭐 이미 돌았지? 지금 이제 막 본인이 시작한 건데 좀! 아... 아 나는 그게 아웃네! 나는 그게 인냄인 줄 알았어! 말한 건가서 이제 돌아갖고 마지막 기회였는데! 나는 이게 인냄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방도객님! 나 헤이팅! 감꼬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라이 님이... 아 두 바퀴밖에 못 하셨구나! 땡 님 한 분 볼까? 땡 님 18등! 한 바퀴라도 내 얘기 안 들으면 좋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 난 진짜 다 끝난 줄 알았어! 아 차가 부서지지도 않네! 어? 근데 한 명은 히타 했어요? 왜 19명밖에 안 보이지? 지금 제가 2차 했어요 사운로드 아니 한 님이 4등이 있어! 아 플레이어가 19명이라고 해서 찡 님 되세요? 지금? 예 저 있어요! 아 저는... 네... 제가 AI 한 선택 거렸나봐요 음... 오케이! 아 이게 19대 바뀌었네요 19는... 오버타임 되면은... 그 뭐야... 간접모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예... 이거는 이 화면이 계속 그대로 있네 아 그래요? 예 지금 간접모드로 안 넘어가잖아 저는 간접모드로 계속하고 있는데 아 진짜? 나는 왜 그러지? 저희는 리탈을 해서... 아 그런가 봐요 아 리탈은 간접모드로 맞는데 리탈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이면은 간접모드로 빠지잖아요 예... 그게 안 빠져 차이가 있네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응 간접모드로 안... 그리고 이 간접뷰에서 스타팅이랑 포인트가 점수가 생겼네 이거 아마 19에서도 없었던 거 같아 네 저도 그냥 보도트랙 추네요 보도트랙 안 될 거니까 어... 파란님... 파란님 마이크 좀 꺼야 될 거 같아 알았어 알았어 오늘은 더 이상 안 할게 이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딱 한... 아니 오늘은 더 이상 아니고 그냥 앞으로 까일라고 설정할 수 있잖아요 페어플레이 할게 앞으로 앞으로 페어플레이 할게 아... 아... 이제... 이제 글렀어 이제 끝났어 차단할 수밖에 없어 그냥 파란님 제가... 제가 계속 포터 때부터 살살을 하니 짧게... 아... 근데 AI들이 확실히 19대보다 잘 타는 거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소리를 3분의 1 정도로만 딱 해 놨어 800개 있으면 큰소리로 얘기해요 큰소리로 아...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들으면 세게 부르면 들을 수 있어 AI들이 확실히 잘 타줬어 아니 저래가지고 내가 첫 레벨 받아버리면 어떡하려고. 나는 한 입 미.